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맛있는 요리 쉽게 알려드리는 이보은의 4개 식탁도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8월 29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의 역사 그리고 이보은의 4개 식탁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의 역사에서는 지금 이 시기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고요 이어지는 이보은의 4개 식탁에서는 쫄깃한 식감으로 입맛도 살려주고 기운도 펄펄 나게 하는 영양 2배 말린 버섯 요리 준비했습니다 8월 29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화제 이슈를 발 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지금 학교를 중심으로 디페이크 음란 합성물을 만든 사건이 정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는데요 최근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들이 본인의 디지털 기록을 삭제해달라고 의뢰하고 있다는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디페이크 성범죄 영상 상식 수준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해자들이 영상을 지우고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SNS에는 피해 학교 목록 아니면 디페이크 피해 학교 지도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됩니다 이런 자료들이 공유가 되면서 함께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명단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10대 남학생들 가해자로 추정되는 20대 남학생들의 부모들이 최근에 SNS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기 위해서 디지털 장의사 업체에 의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보도 내용을 보면 한 디지털 장의사 업체 관계자는 디페이크와 관련해서 영상물 그리고 자료 삭제 요청을 받았는데 이게 놀랍게도 피해자들이 아닌 가해자들의 부모였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기록을 지우는 것을 넘어서 이건 사실 증거인멸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오히려 학교 측에서는 피해자들 그리고 피해자로 추정되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들 프로필에 얼굴 사진 등을 올리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디페이크 사태의 주요 유턴 경로가 텔레그램 방이었고 경찰이 조사에 나섰죠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지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 디페이크 봇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텔레그램 방에서 많이들 이 범죄가 이뤄지고 있는데 텔레그램 채널에 탑재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사진을 넣었을 때 합성을 해서 나체 사진으로 그 결과물을 낸다고 하는데요 이런 채널 8개를 현재 경찰이 확보해서 조사하고 있고요 이런 디페이크 봇 채널이 탑재된 채널에 많이는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입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텔레그램도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게 이게 유료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합성물을 내지만 나중에는 다이아라는 그 내부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지급받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장난삼아 이렇게 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장난이지만 본인은 장난이라고 생각하지만 엄연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처벌받게 되는 거거든요 큰일 납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두 번째 이슈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운행하고 있는데 앞차에서 콘크리트 기둥이 떨어졌다면 얼마나 황당하실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운전자들이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콘크리트 기둥이면 일단 무게도 엄청나고 떨어졌을 때 굉장히 위험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상황 좀 전해주시죠 맞습니다 어제 아침 6시 45분쯤에요 전남 장성군 호남고속도로 광주나들목 인근에서 달리던 화물차에서 콘크리트 기둥 여러 개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화물차를 뒤따라오던 승용차들은요 콘크리트 기둥을 미처 피할 새가 없이 속도를 줄일 수 없으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바로 충돌을 하게 됐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큰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운전자 등 3명이 경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경찰은 현재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이렇게 적재물을 제대로 적재하지 않고 가는 화물차 정말 조마조마하거든요 그리고 아침 일찍 새벽에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차들 더 많이 보여요 그런데 단속이 좀 소홀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수치가 단속이 유명무실하다는 걸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적 차량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운전자분들도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단속 현장에서 과적 차량을 적발하더라도 99% 그러니까 거의 100%를 그냥 보낸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에서 화물자동차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최근 발표를 했는데요 2021년도부터 지난해 3월까지 2년 동안 과적 차량 점검 실태를 파악한 수치를 제공을 한 겁니다 봤더니 현장에서 과적을 했기 때문에 운행을 중지시켰거나 아니면 적재물을 좀 내려라라고 명령을 했던 건수는 355건 이게 전체의 0.4%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99.6%는 그냥 아무런 조치 없이 보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실질적인 단속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렇군요 일단 가 그리고 걸리면 읍소 좀 해봐 뭐 이러고 달리는 건데 이거 큰 사고 나잖아요 잘못하면 이거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양심 불량 식품업체 소식인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9,300개가 넘는 샌드위치를 제조일자를 속여 유명 편의점 등에 납품을 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 소비자들은 식품을 구입하기 전에 제조일자 확인하거든요 저도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제조일자를 속이다니 정말 황당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뒤늦게 적발이 될 게 망정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이 된 이 해당 업체 같은 경우에는요 즉석 섭취 식품이죠 샌드위치의 날짜를 조작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금요일 날 생산을 하면서 마치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인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제조된 것처럼 1, 2일 후로 날짜를 위조해서 라벨을 부착을 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샌드위치는 유명 편의점이나 마트 등을 통해 팔려나갔고요 무려 천만 원어치의 물량이 판매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심지어는 급식으로 제공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위조에 대한 업체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행동도 황당한데 답변은 더 황당합니다 일단 여름 휴가철이라 인력이 없어서 제조일자를 위조했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고 하고요 식약처가 현장 점검을 나가봤더니 이렇게 라벨을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샌드위치에 1만 6천 개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압류 조치 당했습니다 소비자를 기반하는 행위 이거는 법 처벌 전에 그거 만든 거 다 먹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다 먹어라 그냥 그럼 과연 먹을까 싶기도 하고 다음 시점 해주시죠 제주 중문의 색달해수욕장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바다거북을 방류하기에 상당히 적합한 바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이 바다를 통해서 9마리의 바다거북이 고향인 바다 품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입니다 바다거북이들이 자유를 찾아서 바다로 돌아가는 모습 좀 뭉클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응원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해양수산부는 7년 전인 2017년도부터 바다거북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민간 구조단체 등과 협업을 해서 바다거북을 제주 해변에 방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류된 바다거북 같은 경우에는요 남해와 제주 등에서 구조돼 치료를 마친 4마리 그리고 해수부가 지원한 인공 증식으로 부하한 5마리 등 총 9마리입니다 그렇지만 방류에서 끝은 아니겠죠 방류 개체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GPS를 부착을 하고요 개체 인식표를 붙여서 바다로 돌아간 이후에도 바다거북들이 야생에 잘 적응을 하는지 성공적으로 생활을 하는지 등을 이동 경로와 서식 환경 등을 지속적으로 챙기면서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바다거북 수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줄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바다거북은 9종이 있는데요 7종입니다 7종 모두가 모두 세계자연보존연맹에서 멸종위기 목록으로 등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보호가 절실한 종이라고 하겠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연안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환경오염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수부도 일단 한국에서 살고 있는 5종의 바다거북과 관련해서 인공증식 등의 사업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 지구에 사람으로 태어난 게 다행이다 지구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생물체들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바다거북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릴 땐 우유 참 잘 마셨는데 요즘엔 잘 안 먹게 되는데 이 안에는 정말 칼슘, 단백질, 비타민 D 등등등 우리 몸에 필요한 요소들이 가득 들어있잖아요 맞습니다 우유가 특히 면역력에 좋다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실 테고 남녀노소 누구나 꼭 먹어야 하는 식품이기도 한데요 특히 철저한 관리와 뛰어난 품질로 국산 우유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유를 특별하게 즐기는 법 바로 만나보시죠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우유 조선시대에는 우유로 만든 죽이 임금님께 보양식으로 올려졌다고도 하는데요 맛과 영양이 가득한 우유의 진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봅니다 평소 아이를 위해 요리에 우유를 자주 활용한다는 전문가를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이수정입니다 우유에 대해 제대로 알려줄 이수정 요리연구가 먼저 마트에서 요리에 활용할 식재료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고르는데요 오늘의 주재료인 우유도 매의 눈으로 꼼꼼히 살펴봅니다 요즘에 우유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국산 우유, 멸균 우유 이런 것들도 많고요 그리고 한강에서는 보통 식물성 음료들 찾아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두유 같은 거요 저는 대체적으로 보통 국산 우유를 많이 찾아서 먹는 편입니다 최근 우유와 비슷한 식감과 맛으로 식물성 음료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식물성 음료는 콩, 아몬드, 귀리와 같이 식물성 원재료를 주로 활용해서 만든 음료입니다 이러한 음료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유가 들어가지 않는데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르면 우유류가 아닌 제품에는 우유를 표기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식물성 음료에는 우유가 들어가지 않으므로 우유라는 표현 대신 음료라고 사용해야 합니다 일단 이렇게 뒷면을 보시면요 국산 원유 100%라고 적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여기 K밀크 마크가 있으면 국산 우유거든요 이걸 꼭 보고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마크는 국산 우유만 사용한 제품 또는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 유통하는 업체에 대하여 그 사용을 보증하는 마크입니다 우유가 영양이 아주 풍부해서 성장기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우유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똑똑하게 즐기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선한 우유로 만드는 별미 바로 우유 콩국수 이 몸에 좋은 우유가 들어간 우유 콩국수 지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두부 한모가 이렇게 탁 통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우유 부어주시고요 이렇게 땅콩버터를 넣으시면 훨씬 더 이 우유 콩국수의 크리미한 식감이 살아나요 설탕 약간 이건 취향에 따라 소금만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갈면 끝나요 믹서기로 재료를 곱게 갈아주기만 하면 간단하게 우유 콩물이 완성됩니다 국산 우유를 활용한 건강한 우유 콩물 우유의 등급을 결정하는 요인은 바로 체세포수와 세균입니다 체세포수는 젖소의 건강상태와 세균수는 목장의 위생상태와 연관이 있는데요 국내 1등급 우유는 1ml당 체세포수가 20만개 미만으로 이는 낭농 선진국인 덴마크와 같은 수준이고요 또 다른 낭농업 강국 뉴질랜드보다 더 깐깐한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세균수 역시 덴마크와 같은 3만개 미만의 최고 등급인 1A 등급으로 판정하는 등 국산 우유는 낭농 선진국과 견주어도 손색없는 품질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항상 소면 삶으실 때 물이 끓어가지고 넘치는 거 굉장히 곤란하셨죠 제가 오늘은 그걸 방지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용유를 준비를 하시고요 식용유를 키친타올에다 묻혀서 가장자리에다가 둘러서 발라주시면 물이 끓어 넘치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소면을 한번 삶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펼쳐서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달라붙지 않고 잘 삶아지겠죠? 자 이렇게 보글보글 끓죠 끓어 넘치는지 안 넘치는지 일단 기름을 발랐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넘치거든요 이 거품이 아무리 끓여도 정말 넘치질 않네요 소면은 찬물에 헹궈 쫄깃한 식감을 살려주고 여기에 시원한 우유 콩물을 부어주면 고소한 우유 콩국수 완성이요 이번에는 상큼하게 즐길 수 있는 후식을 준비했습니다 이수야 와서 엄마랑 같이 화채 만들자 일로 와 아구 이츠 왔어 안녕하세요 자 우리 둘째 초등학교 5학년인데 실제로 우유를 정말 좋아하는 아이예요 우유 맛있어요? 네 우유 먹으면 뭐가 좋아요? 고소해서 좋아요 고소해서 좋아요? 네 우유 들어간 화채를 이수와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를 위한 특별한 우유 디저트는 바로 달콤한 우유 화채 과일 써는 건 위험하니까 엄마가 하고 그리고 이수는 나중에 우유랑 사이다를 섞어주면 되고요 바나나를 까주고 포도를 따주세요 네 우유 화채는 만드는 과정도 어렵지 않아서 아이와 함께 만들기 참 좋은 음식인데요 아이가 좋아하는 우유를 아낌없이 듬뿍 넣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렇게 화채에다가 우유를 많이 넣는 편인데요 특히나 국산 우유가 품질도 우수하고 그리고 신선해서 저는 많이 애용하는 편입니다 모녀의 취향에 맞춘 달콤한 과일들을 우유 속에 풍덩 빠뜨려주면 비타민 가득 시원하고 상큼한 우유 화채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먹어봅시다 와 맛있겠지? 잘 먹겠습니다 네 한번 맛을 보세요 한입 신중히 먹어보는 딸과 시원하게 면치기를 선보이는 아빠 어때? 맛있어? 한 번 더 먹어보고 맛이 어때 이수야? 우유를 넣어서 좀 더 고소해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까지 먹던 콩국수보다 더 맛있는데? 우유가 들어갔어요 우유가 들어갔어요 콩은? 두부가 들어갔어요 아 두부가 두부를 콩으로 만들잖아 자 이제 이거 다 먹었으면 우유로 만든 화채 한번 먹어볼까? 우유 화채 맛이 어때요? 이건 달콤하고 시원한데 화채가 약간 부드럽고 실크 같아 부드러운 맛 집에 와가지고 냉장고 열었는데 아이스크림이랑 우유 화채랑 두 개 있으면 뭐 먹을 것 같아요? 원래 그냥 화채 같았으면 아이스크림 먹었을 텐데 우유 들어가니까 이거 먹을 것 같아요 오 그렇구나 아빠 아빠 의사잖아요 그러면 우유가 건강에 좋은 거예요? 우유에는 굉장히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어 그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단백질 운동하는 어른들한테도 좋지만 특히 이수처럼 성장하는 아이들은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되거든 그리고 또 좋은 거 하나가 칼슘 우리나라 사람들이 칼슘 섭취가 많이 부족해 그런데 그 이유를 분석을 해봤더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유 섭취량이 적어 우유를 먹으면 잠이 좀 온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칼슘 때문에 그렇거든 그래서 우리 부인 같은 성격이 막 우국 이런 하는 사람들도 우유를 좀 많이 먹으면 조금 더 안정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자 오늘 우유가 들어간 별미 보여드렸는데요 아주 간편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더운 여름 많이 만들어 드시고 건강하게 나세요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신선한 국산 우유 이제 더 맛있고 다채롭게 즐겨보세요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9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남자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카랑카랑 오늘도 우리를 역사 속으로 안내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 이야기를 재밌게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아하 4월 1일은 우리나라에서 증기기관차가 마지막 운행을 한 날입니다 이로써 1899년 경인선 철도에서 처음 기적을 울리며 달리기 시작했던 증기기관차가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칙칙폭폭 칙칙폭 낭만이 있는데 참 지금으로 따지면 느려요 이게 그래도 한국 철도 시대를 연 증기기관차 아니겠습니까 네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 아기 잘도 잔다 칙폭 칙칙폭폭 동요도 있잖아요 너무 좋네요 동요가 있었는데 1947년도에 발표된 노래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증기기관차는 아주 예전부터 우리나라 누벼왔는데 이 증기기관차 처음이라 언제 들어오게 됐을까요 증기기관차는 석탄을 연료로 물을 끓여서 그 수증기의 힘으로 가는 기관차입니다 우리가 기차라고 할 때 그 기가 수증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증기, 증기기관차가 기차인 거죠 1790년대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발명됐고 1800년대 초에 증기기관차가 처음 만들어졌는데 80여 년이 지난 1899년에 1889년에 주미 공사관에서 근무하던 이하영이 돌아와서 고종황제에게 철도 모형과 기차 모형을 보여드려요 그러면서 철도의 편리함과 경제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철도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되죠 이후 1899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경인선 철도가 부설이 됐고요 이때 미국에서 제작한 증기기관차가 도입돼서 운행이 되는데 영어로 거물을 뜻하는 모글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가라고 불렀는데요 이것이 한국 최초의 증기기관차고 최고 속도가 시속 무려 30km 경인선 제물포 노량진 구간을 운행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 기술로 만든 증기기관차 언제 처음 운행했어요? 우리 기술로 만든 증기기관차는 당연히 해방 이후에 만들어지는데요 일본 기술자들이 다 떠나고 그때 우리 노동자들이 이걸 만들 줄 몰랐어요 그래서 조선인 노동자, 한국인 노동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을 하나씩 하나씩 더 하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실제로 그걸 합니다 4개월 만인 1945년 7월 27일 날 광복 이후 우리 기술로 처음 만든 기관차가 선을 보이게 되는데 그때 열차 이름이 해방제 1호였어요 영등포와 수원 사이를 시운전했는데 시속 100km를 달릴 수 있는 2000마력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방제 1호는 5달 동안의 시운전을 거친 뒤 새로 만든 객차를 연결해서 마침내 이듬해 5월 20일 경부선의 특별 급행열차인 조선해방자호라는 이름으로 운행이 됩니다 조선해방자호는 전망, 우등, 1등칸 3개 칸이 있었어요 2등칸, 3등칸이 없었기 때문에 1등칸이 꼴찌칸이 된 거죠 일반 운임에 급행료가 더해져서 가격이 무척 비쌌습니다 누가 기술을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터득을 해서 우리 스스로 만든 전기기관차가 달렸고 이 전기기관차는 우리 철도 교통의 중심이 되는 거죠 이후 조선해방자호는 서울, 부산으로 가는 경부해방자호 서울과 목포로 가는 서부해방자호로 운행을 하게 됐고요 이 열차들이 뒤에 각각 삼천리호, 무궁화호로 이름이 바뀝니다 6.25 전쟁 전까지 운행이 되다가 전쟁이 일어나면서 운행이 중단이 됐습니다 1950년대에는 열차가 관광용도로도 쓰였는데요 철도, 이 여행으로 각광을 받은 곳이 경주와 대천이었습니다 대천 해수욕장 가려면 이걸 타야 되잖아요 대천행 열차는 오전 9시 40분에 서울역을 출발해서 정오 무렵에 대천에 도착했는데요 요즘 용산에서 대천까지 무궁화호가 2시간 40분 정도 걸리는 걸 감안하면 이거보다 2배 시간이 걸렸던 거죠 엄청나게 느렸던 거예요 그 밖에도 여름이면 대구와 포항을 오가는 열차 부산에서 송정해수욕장을 왕복하는 열차 등이 운행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활발하게 운행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증기기관차가 갑자기 사라지게 됐어요 6.25 전쟁 직후인 1954년 4월에 UN에서 디젤기관차를 기증해서 이걸 들여오게 되는데 이러면서 우리나라에 디젤기관차 시대가 열립니다 디젤기관차는 석유를 연료로 해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움직이는 기관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기기관차를 운행할 때는 석탄을 막 넣는 이런 사람까지 필요해서 많은 인원이 필요했는데 디젤기관차는 한 명만으로 작동이 가능했고 증기기관차에 비해서 조용하고 시동과 동작이 쉬웠습니다 그래서 디젤기관차가 많이 쓰이게 되고 이것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1899년 이래 68년 동안 운송을 담당해온 증기기관차가 1967년 8월 31일 종운식과 함께 운행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날 새벽 3시에 남원역을 출발해서 서울역에 도착한 마지막 증기기관차가 종운식의 마지막이 되는데요 이날 마지막 증기기관차를 끌고 온 기관사가 철도청장에게서 표창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철도의 시작을 이끈 증기기관차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칙칙폭폭 소리를 내며 달리던 증기기관차의 낭만과 추억은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그리고 우린 영화에서 저걸 계속 보기 때문에 맞아요 증기기관차를 잊지 않죠 다음 역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970년 8월 28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1970년 8월 28일은 가수이자 공연 연출가 김민기 씨가 노래 아침 이슬을 처음 발표한 날입니다 가수 양희은 씨가 불러서 유명해진 아침 이슬은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지금도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노래로 남아있습니다 아침 이슬은 7, 80년대 학교 다니던 친구들한테는 너무나 잘 알려진 엠티 갔을 때 다 같이 부둥켜서 불렀고요 그 다음에 아침 이슬이 교정에 퍼지면 하나 둘씩 모여 앉아서 시위 준비를 하고 그랬죠 근데 그 아침 이슬이 지금도 사랑을 받는 걸 보면 정말 명곡은 시대를 타지 않는다 영원하다 이런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김민기 씨가 원래 미대를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서울대 미술대학 회화과에 재학 중이던 김민기 씨가 동문 김영세 씨와 함께 2인조 포크밴드 도비두를 결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음악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서울 명동에 있었던 YWC의 회관에 있는 청개구리의 집이 김민기 음악의 태동지였습니다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통기타를 치고 노래하던 이 공간에서 김민기 씨는 1세대 한국 포크 싱어송라이터가 되는데요 이 무렵 김민기 씨의 서울 정릉 근처 자취방에서 아침 이슬이 탄생합니다 네 저는 사실 아침 이슬 하면 양희은 씨가 부르는 아침 이슬을 많이 기억을 하고 네 우리 개그맨들 시험 칠 때 옛날에가 안녕하세요 양희은입니다 해가지고 김밤지새 그거 양희은 씨가 많이 따라 했었는데 이 양희은 씨가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아침 이슬을 부르게 됐을까요 네 양희은 씨도 역시 청개구리의 집에 드나들던 젊은이 중에 하나였는데 이때 김민기 씨가 부르는 아침 이슬을 처음 듣게 됩니다 이 노래에 푹 빠져버린 양희은 씨는 김민기 씨가 원곡 악보를 휴지통에 버린 것을 찾아내서 찢어진 조각들을 맞춰서 테이프로 다 붙였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 첫 음반에 이 노래를 넣고 싶다고 김민기 씨에게 청했는데 그때 김민기 씨가 그래라 하며 간단하게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발표한 아침 이슬이 엄청난 히트를 쳤고 가사가 참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1971년에 건전가요 서울시 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받고 또 상도 받았던 아침 이슬이 느닷없이 금지곡이 되잖아요 네, 1973년에도 건전가요로 지정이 돼요 그러다가 1975년에 갑자기 금지곡이 됩니다 당시 박정희 유신정부의 긴급조치에 의해서 금지곡이 된 건데요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일강에서는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이 대목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묘지가 민주항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무덤을 뜻하고 태양은 새 시대를 뜻한다는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태양이 북한의 김일성 아니야? 이런 이야기까지 있기도 한데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민기 씨에 따르면 이 구절은 단지 술 마시고 공동묘지 근처에서 자다가 아침에 햇빛을 받으며 일어났을 때의 그 느낌 이걸 가사로 옮긴 것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민기 씨는 군대에 다녀와서 공장에 다니면서 정작수라는 노래를 작곡을 해요 이것은 공장에서 일하는 금지곡이 됐는데 이게 언제 해제가 되죠? 네 1987년 9월 5일 날 방송심의위원회 방송금지가요 500곡을 해제한 일이 있는데 이때 아침이슬도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금지는 됐었지만 아침이슬은 방송에 나온 노래보다 더 많이 들리고 불려졌어요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시위원장에서 모임의 마지막에 꼭 이 노래를 불렀어요 이 노래를 부를 때는 꼭 일어나서 차렷하고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모임을 그렇게 정리를 했죠 네 김민기 씨가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들을 정말 많이 만든 음악가로도 유명하지만 사실 김민기 씨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극단 학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학전을 개관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대중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줬죠 네 김민기 씨 인생의 전반부는 가수, 작곡, 작사가지만 후반부는 연출, 기획가예요 김민기 씨는 자기 음악 인생을 정리한 4장짜리 앨범을 발매하기로 하고 그 계약금을 받아서 1991년에 서울대학로에 소극장 학전을 엽니다 배울학, 밭전 그대로 배우는 밭이라는 뜻이에요 김민기 씨는 이곳을 모짜리 농사를 짓는 곳이라고 했는데 배우들이 이곳에서 싹을 틔우고 이 싹이 다른 곳으로 옮겨져서 크게 추수를 하는 이런 모짜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죠 그의 바람대로 학전은 한국을 대표하는 수많은 예술가를 배출합니다 소위 학전 독수리 오형제라고 통한 배우 설경구, 김윤석, 황정민, 장현석, 조승우, 그리고 이정은, 방은희 등 700명의 예술가를 배출했고요 김광석, 박학기, 권진원, 유리상자 등 뮤지션 200여 명이 첫 발을 디딘 꿈의 무대였습니다 김광석 씨는 이곳에서 천회 라이브 공연을 했을 정도고요 김광석 씨가 가장 사랑했던 무대가 바로 학전 소극장이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학전이 우리 대중문화에는 엄청난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연출가로서의 능력도 정말 대단했던 게 네, 학전의 대표 뮤지컬이죠 지하철 1호선, 이것도 대단한 인기를 끌었잖아요 네, 이 지하철 1호선은 지금까지 4752회 공연을 해서 72만 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공연 횟수가 기네스 기록에 등재가 돼 있어요 김민기 씨는 지하철 1호선을 직접 연출하면서 학전을 대중적으로 알렸습니다 이렇게 걸출한 예술가들을 배출해낸 배움의 밭 학전이 지난 3월 15일 대학로에 문을 연 지 33년 만에 폐관을 하게 되는데요 재정난과 김민기 씨의 건강 악화가 겹치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누구보다도 학전을 사랑했던 김민기 씨도 학전을 보존하고 싶었겠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다른 데서 운영한다고 되겠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스스로 학전 이름을 내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학전이라는 한 시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건데 그리고 얼마 전에 김민기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김민기 씨가 한 달 좀 넘었죠 지난 7월 21일 위암으로 투병하다 향년 73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학전을 거쳐온 예술가들과 수많은 추모객들이 오열하면서 김민기 씨를 추모했고요 발인 당일엔 학전을 들러 앞마당과 극장을 둘러봤습니다 학전 앞에 모인 추모객들은 큰 소리로 아침 있음을 부르면서 그를 추모하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로 그 시절 청년들의 가슴을 울렸고 학전에서 한국 문화예술의 상징이 됐던 김민기 씨 그는 떠났지만 그의 빛나는 예술로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학전에서 배출해낸 스타들을 보면요 이 학전이야말로 요즘 대형 기획사들이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민기 씨는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항상 뒷것으로 남는 게 나의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스타들이 그렇게 배출이 됐어요 요즘하고 참 다른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83년 9월 1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1983년 9월 1일은 세계를 대충격에 빠뜨린 민간 여객기 격추사건 칼 007기 격추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이날 뉴욕에서 김포국제공항으로 비행하던 칼 007편이 소련의 요격기에 격추당했고요 승무원을 포함한 탑승객 269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국적기가 당한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거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고 명확히 뭐도 없었던 것 같고요 당시에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는 초유의 사건인데 온 나라가 정말 뒤집어졌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일단 그날로 한번 좀 돌아가 볼까요? 1983년 8월 31일 뉴욕 케네디공항을 출발한 우리나라 칼 007편이 알래스카 앵커리지 국제공항을 거쳐서 김포국제공항으로 비행 중이었는데요 이 참사는 항공기가 소련 영공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정대로라면 베링해와 쿠릴렬도 아래를 지나서 김포공항으로 가야 됐는데 어찌 된 일인지 이 비행기가 원래 항로를 이탈한 상태로 소련 영토인 캄차카반도 인근의 영공으로 항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원래 가야 할 항로대로 가지 않고 소련 영공으로 항행을 하게 된 거잖아요 소련 측 레드에 분명히 잡혔을 겁니다 소련에서도 칼 007기가 영공을 침범한 것이 잠깐이라서 요격기를 뛰었다가 요격을 시도하지 않고 바로 귀환을 했는데 다시 이 칼기가 소련 영토인 사할린섬 상공으로 들어가요 그때 소련 공군 수호위기의 조종사 겐나디 오시포비치가 항공기 유도착륙을 명령받았는데요 항공기 300m 뒤까지 쫓아가서 유도착륙 신호를 보냈지만 항공기에서 별다른 반응이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경고사격을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야간이었던 데다가 탄대에 예광탄이 없어서 007편이 자기들을 위협사격을 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이때 조종사 오시포비치에게 격추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오시포비치는 여객기를 향해 미사일을 쏘았고 칼기가 격추되고 맙니다 이 비행기에는 한국인 105명, 미국인 62명, 일본인 28명 등 모두 16개국의 탑승객이 있었고 탑승객과 승무원 269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소련 측의 거부로 비행기가 추락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에 대한 수색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일반 여객기가 영공 침범했어요 그래서 격추를 당했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칼 007기 조종사 왜 항공으로 이탈했을까요? 그러게요 그게 참 의문인데요 격투 20분 전에 조종사가 교신한 내용에 따르면 이제 가을인데 쉬고 하루 쉬고 설악산 단풍이나 보러 가자 이런 이야기, 일상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조종사가 소련 영공에 침범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감지하지 못했다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소련 영공을 침범했다고는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당시 조종사는 공군 간부 과정을 수석으로 수료했고 고개비행단인 블루세이버 팀원이기도 했고 대통령 전용기까지 운행했던 실력자였습니다 아니 이런 베테랑 조종사가 과실을 범했다는 건 이건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영공을 침범했다 하더라도 군용기, 전투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민간 항공기를 유격을 해도 되는 거예요? 민간 항공기는 물론이고 군용기라도 무협적이지 않다면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영공으로 들어오게 되면 통행을 방해하거나 공중기총발사를 해서 강제착륙을 유도하는 게 정상인데 이 사건은 민간이 타고 있는 비행기를 군용기가 격추한 첫 사례가 됩니다 국제사회의 비판이 아주 쏟아지게 되죠 한국은 미국을 통해서 소련 정부에 거세게 항의를 해요 이때는 소련과 수교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미국 정찰기로 알고 격추했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냉전 시대였고 미국이 소련의 방공시설을 염탐하기 위해서 수시로 소련 국경에서 간첩 비행을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 사건 당일 밤에도 미국 정찰기가 소련 사할린 항공에서 첩보 수집 중이었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게 나라가 힘이 없어서 좀 이런 일을 당했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미국 정찰기로 오인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든 오판을 한 거잖아요 그 뒤에 뭐 좀 제대로 된 조사는 이루어졌을까요 조사가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사건 발생 10년이 지나 1993년 6월에야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우리 조종사의 과실로 변론을 내렸습니다 왜 항공기가 소련 연공으로 들어갔는지 소련은 왜 비무장 민간 여객기를 격추시켰는지 격추 명령은 누가 내렸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지지를 않았습니다 전혀 의혹이 풀린 게 없고 지금까지도 정말 찜찜하고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지를 모르겠고 그때 칼 007기를 격추한 소련의 전투기 조종사는 이게 민간기인지 확인이 됐을 거 아니에요 가까이 날았으니까 네 뒷날 오시퍼비치가 인터뷰를 하는데 꼬리에 민간기 마크가 있었고 군용 화물기에는 없는 불 켜진 두 개의 창문을 봤다 그래서 민간기인 것을 식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격추 명령이 떨어져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후 소련 정부는 사과는커녕 이 조종사 오시퍼비치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중령으로 승진시키기까지 했어요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게 1992년인데 그 이후에도 책임이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최악의 참사 칼 007기 격추 사건 강대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아직도 제대로 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첫 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저희 학교에도 부모님을 이때 졸지에 잃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합동 조문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2002년 8월 27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2002년 8월 27일은 코미디의 황제 이주일 씨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얼굴에서 몸진 말투까지 자신이 가진 모든 요소로 웃길 줄 알았던 코미디언 이주일 씨는 1980년대 한국 방송계 아이콘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는데요 폐암 말기로 투병하다 이날 별세였습니다 정말 저분은 나오자마자 소위 얘기해서 대박이었어요 너무 재미있어서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말 넘버 원 코미디언이 됐죠 최고의 인기를 누린 스타인데 그런데 이주일 씨가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기까지 무명 시절이 좀 길었다고 해요 나오자마자 대박이었는데 나오기까지 20년이 걸렸어요 20년 무명 시절이 있는데요 60년대에 문선대 뽑히면서 처음 코미디 무대를 시작했고 1965년에 샛별 악극단 사회자로 각종 위문 공연을 다녔지만 무명인 탓에 돈벌이가 되질 않았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하춘하 씨의 지방공연 사회자로 발탁돼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77년에 이리역 화물열차 폭발 사고 때 그 주변에서 공연을 하고 있던 하춘하 씨가 아주 큰 위험을 당하게 되죠 극장이 무너져서 이주일 씨 자신도 후두부가 함몰되는 큰 무상을 입은 상태에서 하춘하 씨를 구해냅니다 당시 엄청난 인기 가수였던 하춘하 씨가 이 일로 이주일 씨를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고 공연을 다닐 때마다 사회는 이주일 씨가 맡아야 된다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공연계로 이끌었다고 하죠 네, 그럼 그렇게 이끌어주셔서 극단 사회자를 계속 하게 됐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TV로는 어떻게 진출하게 됐나요? 하춘하 씨의 전속 사회자로 이름을 알린 이주일 씨가 이것을 계기로 웃으면 보기와요에 출연하는데 그냥 스쳐가는 역할이었어요 지나가는 행인 뭐 이런 역할이죠 그러다 1980년 TBC 토요일이다 전원 출발이라는 프로그램에 단역으로 출연하는데 여기에서 일생일대의 사건이 터집니다 이주일 씨가 가수 윤수일 씨 뒤에서 대사 한마디 없이 서 있는 역할이었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줄을 타고 연못을 지나가던 윤수일 씨와 부딪혀서 연못에 빠지는 일이 사건이 벌어져요 이때 그 멍한 얼굴을 카메라가 잡은 겁니다 이건 생방송에서 벌어진 방송 사고였는데 그때 그 이주일 씨의 표정이 시청자들을 빵 터지게 만든 거예요 그 반응에 힘입어 다음 주에도 다시 출연하게 됐고 그때도 이주일 씨는 운명하셨습니다 한마디를 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PD가 환자의 눈을 이렇게 뒤집고 대사를 치라고 눈을 이렇게 뒤집는 신용을 했는데 이주일 씨가 잘못 알아듣고 자기 눈을 뒤집으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생각해도 웃겨요 이거 그 뒤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이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실수가 사람들을 또 웃게 한 겁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이 난리가 났죠 이주일 씨 본명이 원래 정주일인데요 단 두 번 방송으로 엄청난 임팩트를 선사하면서 2주 만에 떴다 그래서 이주일이라는 대명을 쓰게 된 겁니다 2주 만에 떴다 해서 이주일 20년 문명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2주 만에 정말 코미디의 황제가 되는 그야말로 인생의 역전을 맞이했는데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유행어 있잖아요 콩나물 팍팍 묻혔냐고 이런 것도 있었고 최고죠 최고의 스타가 됐죠 정말 네 그 다음에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런 유행어를 만들면서 단숨에 스타덤에 오릅니다 이상혜 씨와 콤비를 넣어서 수지큐 음악에 맞춰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걷는 오리춤이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그러다가 1981년에 전두환 정권 시절에 저질 코미디라는 딱지가 붙어서 방송에서 퇴출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무대 황제로 불리면서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었다고 해요 1986년 방송에 복귀하면서 더 강력해진 코미디언 풍자로 전성기를 누릅니다 그때 7대 독자인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는데 슬픔을 누른 채 3일 만에 무대에 올라 후배 코미디언들의 귀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당시 온 국민의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정치 쪽에 또 진출을 해가지고 정치인 생활을 좀 하기도 했죠 네 맞아요 1992년에 경기도 구리시에서 통일 국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당선이 되면서 잠깐 정치 생활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주일 씨는 그 4년 뒤에 여기에는 정치계에는 나보다 코미디 잘하는 사람이 많다 4년 동안 많이 하고 간다라는 명언을 남기고 정치를 떠났습니다 웃기는 것들이다 이거지 네 나보다 더 웃기는 것들이다 이건데 이렇게 사람들을 웃기고도 울려온 이주일 씨 누구보다 코미디 무대를 사랑했던 그였지만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났죠 이주일 씨 원래 애연가였는데요 아들 교통사고로 잃은 다음에 더담배를 의지하게 돼서 2001년에 폐암 말기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주일 씨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금연을 간곡하게 호소하면서 금연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는데요 실제로 2001년 70%였던 성인 남성 흡연율이 이주일 씨의 금연 광고 이후인 2003년에 57%로 떨어지는 기적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이주일 씨도 축구 좋아하기로 소문이 났죠 2002 월드컵을 보지 못하고 떠날까 많이 걱정을 했다고 하는데 한국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그 소원을 이룬 후 2002년 8월 27일 향년 61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스꽝스러운 몸집과 말투로 사람들을 웃겨줬지만 인생의 어려움을 알았던 그의 코미디 속에는 늘 인생의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민들에게 웃음을 줬던 이주일 씨의 모습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네 지금도 기억납니다 오늘도 유익한 역사 이야기 들려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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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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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그렇죠? 이 기둥은 다 잘라가지고요.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기둥도 같이 말려요. 그래서 그거는 이만큼씩 이만큼씩 뭉쳐서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나중에 육수하시거나 이렇게 국물 낼 때 굉장히 이롭죠. 그리고 이렇게 말려놓으면 이게 지금 요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거는요. 바로 이렇게 찬물에다가 헹궈주세요. 이렇게. 말려둔 걸 찬물에 한번. 네. 헹궈서 이렇게 한번 버무려서 올려주세요. 말린 버섯은 식감이 너무 좋아서. 그렇죠. 그리고 향도 좋아요. 맞아요. 어쩜 이렇게 쫄깃쫄깃한지 몰라요. 자 그랬으면 요거를 이렇게 바로 건지잖아요. 건져서 물기를 짜지 말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져놔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일 할 때 요게 저절로 불려져요. 저렇게만 해도요. 네. 왜냐하면 요거를 물 안에다가 한참 담궜다가 건지면 요 표고버섯 물 물론 우리가 이렇게 표고버섯 물을 만들어서 국물도 쓰거든요. 요거 볶음 할 때 쓸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해놓으면 표고버섯이 좀 싱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향도 떨어지고 맛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딱 요렇게 불려놓으면 요게 굉장히 쫄깃쫄깃하게 잘 불려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불려지느냐 하면 요렇게 불려지죠. 요렇게 보시면 탱글탱한 그래서 물기를 이제 꽉 짜는데 물기를 꽉 짜고 난 다음에 국물은 따로 이렇게 받아서 채에다가 한 번 걸러주세요. 요거 가지고는 저희가 볶음 할 때 요거 양념으로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됐으면 요걸로 그냥 볶아도 좋은데 우리가 오늘 도라지랑 같이 볶잖아요. 밑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간장하고요. 요거 진간장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살짝 매실청입니다. 단맛을 조금 주는 게 좋아요. 요렇게 해서 요거 조물조물 무쳐놓을 거예요. 요렇게 자 자 요렇게 무쳐놓으면 굉장히 달큰하면서도 표고버섯의 향이 살아있어서 훨씬 더 맛있는데 제가 요렇게 알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조금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잡채도 하시고 갈비찜도 하시고 할 게 많죠. 그 다음에 나물볶음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표고버섯 말려놓은 거 살짝 같이 곁들이시면 훨씬 더 맛있거든요. 그거 준비하시라고 미리 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도라지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도라지는 요렇게 요새 피도라지가 밖에 나가니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시장에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껍질 다 벗긴 다음에 먹기 좋은 크기로 요렇게 다 갈라서 썰어주세요. 요렇게 해서 저메 썰기 좀 힘들다 그러면 요렇게 칼로 요렇게 해서 썰어주세요. 도라지 향도 좀 있지 않나요? 굉장히 쌉쌀하고 맛있잖아요. 쌉쌀하죠. 그렇죠. 자 근데 요렇게 도라지 썰어놨으면 요게 약간 쓴맛이 많이 날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아린맛과 쓴맛을 조금 없애기 위해서는 소금물에 조금 헹궈주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사실 피도라지 맛이요. 약간 쌉쌀한 그 인삼의 향처럼 사포닛 맛이 약간 올라오기 때문에 건강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요렇게 준비가 됐으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소금을 준비를 해서 요렇게 바락바락바락 주물러주세요. 주물러주시고 그 다음에 찬물에 헹궈서 건져주세요. 요것도 이렇게 하면 쓴맛이나 아린맛을 뺄 수 있는 거예요. 아린맛이 조금 없어지는 거죠. 쌉쌀한 맛을 조금 살려야지 맛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건져서 준비를 해주세요. 도라지도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저 맛을 몰랐는데 맛있어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어른이 됐다는 증거예요. 그런가 봐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도라지까지 준비가 됐으면 이제는 요거 볶는 일만 남았어요. 근데 볶을 때 우리가 여기에 가장 넣었을 때 가장 맛있는 채소들이 있죠. 바로 요거 양파 양파예요. 그 다음에 쪽파도 요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살짝 붉은 고추가 있으면 조금 색감이 좋겠죠. 그래서 요것까지 같이 요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는 볶기만 하면 돼요. 너무 쉽죠. 볶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볶느냐 식용유를 일단 조금 둘러주세요. 식용유를 둘러주시고 여기에다가 제일 처음에 넣을 요 양파 하고 그 다음에 도라지하고 도라지가 두께감이 좀 있잖아요. 도라지하고 소리가 바로 진짜 소리가 나네요. 바로 나죠. 이렇게 하고 요거를 먼저 볶아주세요. 볶을 때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아까 버섯 우린물을 조금 준비를 해놨었죠. 버섯 우린물을 어디다 놓느냐 바로 여기다가 넣어요. 그러면 훨씬 더 도라지가 나른하게 익혀지거든요. 나른하게 익혀줘야지 훨씬 더 맛있어요. 지금 저 버섯 물은 그냥 기둥만 넣어서 우리신 거예요? 아니죠. 아까 제가 요거 헹궈놨잖아요. 헹궈물로 놔뒀다가 요렇게 불렸잖아요. 불린 거 짠 거예요. 기둥은 따로 나중에 육수할 때 쓰고 얼려뒀다가 이렇게 지금 볶아줘서 바글바글 끓을 때 우리가 뭘 넣느냐 바로 요걸 넣어요. 표고버섯 밑간에 돼있던 표고버섯 다 넣으세요. 아 맛있겠다. 고기 같아서 좋아. 맞아요. 정말 고기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속았어요. 고기인 줄 알고. 저 같은 경험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자 요렇게 됐으면 요기에다가 이제 양념을 하면 되겠죠. 어떤 양념을 하느냐 양념 아주 쉽습니다. 간장 먼저 두르 고요 간장 그리고 다진 마늘 넣고요. 그리고 요거 매실청 조금만 넣어주세요. 요 매실청은 도라지 때문에 넣는 거예요. 혹시라도 쓴맛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그다음에 요걸 이렇게 볶아요. 밥반찬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저게 또 양파 최고죠. 밥반찬으로 그래서 요거를 나른하게 볶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돼요. 요거 보시면 색깔이 다르죠. 그쵸. 요거는 지금 양념이 다 배인 상태로 제가 지금 볶아놓은 거고요. 요거는 제가 지금 막 볶기 시작한 거잖아요. 색깔이 다르죠. 자 그럼 어느 때까지 볶아야 되느냐 요거 보이세요? 요거 도라지예요. 도라지 색이 도라지의 색깔이 갈색으로 될 때까지 볶으시면 돼요. 자 그랬으면 여기다가 아까 우리가 준비해놨던 거 있잖아요. 요거 홍고추랑 쪽파 쪽파 초록색 먼저 넣고요. 그다음에 빨간색도 넣어주세요. 요거 같이 볶아요. 색이 참 색감이 예쁘죠. 자 이제 볶았으면 마지막에 아까는 제가 식용유만 둘렀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향이 좋으라고 들기름 오 그다음에 요거 들깨예요. 통 들깨 요거까지 하면 완성이에요. 요렇게 하면 아삭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굉장히 좋겠지요. 네. 요렇게 준비를 하시면 돼요. 확실히 비교가 되죠. 이쪽하고 달라요. 보기에도 달라죠. 다르죠. 완전 다르죠. 근데 제가 아까 매실청을 넣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다가 좀 달게 잡수시는 분들은 물엿을 넣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지금 매실청이 아까 두 번이 들어갔기 때문에 딱 맞을 것 같아서 더 이상 물엿은 안 넣을 거거든요. 요거 한번 잡숴보실게요. 맛있겠다. 장혜인씨가 지금 옆에서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데 배에서 벌써 꼬르륵 소리가 지금 계속 두 번 났죠. 천둥이 막 근데 지금 이 스튜디오에 버섯 향이 있잖아요. 맞아 맞아. 버섯 향이 나. 막 나니까 너무 배가 고픈데요. 추석 즈음에서 버섯 향이 날 것을 우리 철규씨가 지금 가져가셔야 돼요. 네네. 잡수실 때는 도라지와 표고버섯이 얼마나 식궁합이 좋은지 같이 한번 드시면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요거 표고버섯 맛인가 요거 도라지 맛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번 추석 즈음에는 버섯이 어떤가 모르겠어요. 여름에 너무 더워놔서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생표고버섯을 가져다가 이렇게 말린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더 맛있을 것 같아서요. 아니 근데 딱 보면 불고기 같지 않아요? 그렇죠. 불고기 같죠. 고기 식감이에요. 도라지하고 버섯하고 참 잘 어울리네요. 도라지하고 아주 환상궁합입니다. 이게 막 톡톡 터지는 이 통 들깨도 너무 좋고 고소하면서 진짜 맛이네요. 바흘의 느낌이 나 도라지에 이거 진짜 그냥 덮밥으로 요거 밥 위에다만 올려서 다른 반찬 필요 없이 그냥 같이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당면만 넣으면 잡채지 그러니까요. 자 이제 두 번째 메뉴 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뉴는 제가 건 느타리버섯을 준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 느타리버섯은 요거요. 그냥 밑둥만 자른 다음에 쪽쪽 찢어서 제가 볕에 말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깨끗하게 잘 말려졌잖아요. 이거를 80g 정도만 찬물에 좀 담가 두시면 바로 이렇게 250g의 느타리버섯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수분을 먹으면 근데 너무 많이 담가 놓으시면 또 버섯의 향과 맛이 뺏기니까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표고버섯 한 것처럼 대강 한 번 헹군 다음에 채반에 그냥 두세요. 그러면 스스로 그 안에 수분이 흡수돼서 이렇게 아주 뽀송뽀송 하면서도 쫄깃쫄깃한 느타리버섯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랬으면 느타리버섯을 이렇게 손질을 해놨으면 그 다음에는 참나물 손질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참나물은 우리가 겉절이부터 시작해서 갖가지로 지금 다 해먹잖아요. 굉장히 향도 좋을 뿐만 아니라 향도 다 나오네. 씹히는 맛이 좋죠. 이거를요. 같이 이렇게 썰어요. 먹기 좋은 크기로. 다 쓰시는구나. 이걸 다 써야 돼요. 입까지. 입까지. 그다음에 줄기까지. 자 그랬으면 이거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어딜 가느냐 하면 바로 여길 갑니다. 끓는 물로 갑니다. 왜 끓는 물로 가냐 하면 이거 제가 된장에 묻힐 거거든요. 된장에 묻히려면 살짝 한번 데쳐주는 게 좋잖아요. 자 그럼 데칠 때 자 예인씨 퀴즈 느타리버섯도 데칠까요? 느타리버섯은 그냥 쓸까요? 이미 불려놓은 건데 그냥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땡 데칩니다. 땡 데치는 거예요? 땡 데칩니다. 아니 한번 굴리는 건데 왜 데치냐 하면 식감을 맞추기 위해서 데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특별히 쌀뜨물을 준비했거든요. 쌀뜨물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좀 넣어줘요. 소금을 그래서 파랗게 느타리버섯 빨리 넣고 더 파랗파랗해지겠다. 네 빨리 넣고 바로 넣자마자 바로 빼요? 오 초록스러워해지는 거 봐. 바로 넣자마자 여기에다가 바로 느타리버섯을 넣어. 아 거기다 같이 네 같이 아 같이 데쳐서 식감을 같이 만들어주는 거 그래야 맛있거든요. 이렇게 자 그랬으면 이거를 얼른 재빨리 얼른 이제 뛰시네 뛰셔 뛰셔 이제 건져요. 급해요 급해요. 바로 건지네. 왜냐하면 이거를 너무 오래 주잖아요. 그러면 버섯의 향과 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느타리버섯하고 이 참나물이 잘 융합만 되도록 이렇게 해줘요. 야 두 향이 만난다는 자체가 그렇죠. 근데 이거요 어머님들 좀 있으면 아우 추석에 우리 뭐 해먹지 하잖아요. 이거 해드시면 돼요.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 온기를 조금 빼세요. 아 찬물로 한번 온기 빼주고 바로 온기 빼요. 다시 찬물로 한 번 더 아 이것도 맛있겠다. 된장에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된장 향에 정말 맛있다. 찬나물 향에 버섯 향에 그러면 이제는 꽉 짜요. 그죠. 된장 묻히려면 좀 물기를 꽉 짜요. 이렇게 이거 보니까 추석이 벌써 왔어. 가을 향이 벌써 나는 것 같죠? 음식만으로도 워낙 계절은요. 먹거리에 먼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린 버섯으로 하시면 영양도 두 배 건강도 두 배로 챙기실 수가 있고요. 빨리 계절을 우리가 무더웠던 여름을 빨리 잊어버리고 아주 선선한 가을 바람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 좀 사는 맛이 나지 않겠어요. 맞아요. 자 요렇게 이제 준비가 됐어요. 자 준비가 됐으면 우리는 뭘 하느냐 바로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야 돼요. 양념장은 자 양념장은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요렇게 만듭니다. 요거 고대로 다 가져다가 요거 만드시면 돼요. 자 일단 된장부터 먼저 좀 풀어볼게요. 된장 풀고요. 요게 된장 풀고 그다음에 다진 파 그 다음에 다진 마늘 넣고 요게다가 간장 요거 국간장이에요. 아 국간장이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매실청 조금 넣고요. 그 다음에 요게 꿀입니다. 된장 때문에 꿀을 좀 넣었어요. 생강청은 안 넣어요? 안 넣어요. 네. 그리고 요거 참기름이에요. 제가 매실청이라고 그랬는데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참기름 그 다음에 소금간 조금 해놓고요. 그 다음에 깻가루는 제가 좀 이따 놓을게요. 요거를 손으로 요렇게 풀으세요. 그러면 양념장이 좀 잘 풀리겠죠. 네. 요 상태가 된 다음에 우리가 뭘 넣고 묻히느냐. 바로 요거 넣고 묻혀요. 요거 넣고 요렇게 다 넣고 요거 묻혀주세요. 조물조물 저걸 이제 된장 베이스라 그러나요? 그렇죠. 요거 된장 베이스라 그러죠. 자칫 잘못하면 된장이 안 풀리잖아요. 그럼 된장만 씹힐 수가 있어요. 맞아요. 정말 잘 풀어요. 깜짝 놀라잖아요. 오늘 세 분 중에 한 분이 또 이렇게 당첨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된장찌개 먹을 때는 그걸 고기인지 알고. 맞아요. 아 맞아요. 된장 덩어리인데요. 자 요렇게 다 됐으면요. 요거 그냥 바로 이렇게 깻가루만 솔솔 솔솔 뿌려서 완성합니다. 어우 초간단이다. 데치기만 하면 되고 건버섯만 만들면 되니까요. 어머님들이 굉장히 손쉽게 아주 맛깔스러운 반찬 하나를 탄생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아 미리 가을을 먹어요. 아 좋다. 제가 된장이 안 섞이도록 잘. 이거는 향도 한몫할 것 같아. 네. 그리고 씹히는 맛도 좋고요. 이 참나물과 느타리버섯의 맛궁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나물 중에 참이라고 참나물인 거죠. 요거 피더덕나물이에요. 피더덕나물. 와. 여기 있습니다. 어우 향 좋다. 들고 오는 향이다. 그죠? 한향이. 된장이 이렇게 적절하게 쓰이는군요. 그렇죠. 와. 나물을 갖다가. 나물을 갖다가. 너무 좋아서. 살에 걸렸어요. 살에 걸렸어요? 와. 두개가 진짜 잘 어울리네요. 오. 맛있죠? 버섯이. 와. 그냥 입에 들어오자. 씹기도 전에 향이 맡아지는데 한 번 딱 씹으니까 참나물 향이 확 올라오죠. 너무 좋은데. 버섯 향도 되게 강한데요? 네. 근데 타리버섯이요. 말리게 되면은 향이 두 배로 증가하거든요. 그런데다가 향을 더 살리기 위해서 제가 아까 참나물과 같이 한번 쌀뜨물에 데쳤잖아요. 향이 갑자기 쫙 올라옵니다. 버섯은 쫄깃한데 참나물은 또 아삭아삭하니까. 식감에 또 두 개 섞은 것도 참. 그렇죠. 그리고 짭짤해서. 밥반찬. 완전 밥도둑이에요. 밥도둑이죠. 입맛도 확 살려줄 뿐만 아니라. 요게요. 영양이 두 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딱 환절기에. 지금이 딱 환절기잖아요. 잡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버섯나물입니다. 와. 말린 버섯 이렇게 해서 먹으면 그렇게 요리하기 어렵지도 않고. 그렇죠. 요리 쉽죠? 네. 쉬운데 너무 맛있고. 네. 이거 꼭 해드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네요. 네. 선생님 저희 다음 주는. 다음 주는요. 정말 추석이 코앞이에요. 추석 때 꼭 드셔야 될 나박 물김치. 또 나물 하나. 요렇게 시리즈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음식으로 요리를 통해 가을을 좀 미리 보기 한 것 같은데. 날씨는 여전히 참 덥습니다. 오늘 날씨 알아보죠. 맞이한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일본을 향하는 태풍 산산의 위력이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간접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동풍이 불며 서쪽에는 폭염이 동쪽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폭염특보 현황부터 살펴봅니다. 바람이 불며 동해안의 폭염은 다소 해제됐는데요. 바람이 산맥을 넘으면서 지형 효과로 서쪽의 폭염은 강화됩니다. 이 때문에 서쪽과 동쪽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34도로 어제보다 덥겠고요. 강릉은 28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네. 오늘 동풍의 영향으로 강수도 예상됩니다. 양은 동해안과 제주에 최대 60mm 정도고요. 시간당 20mm씩 강하게 올 수 있습니다. 태풍이 근접해서 이동하는 탓에 우리 바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남해 먼바다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졌고요. 남해안과 제주에는 강풍과 풍량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늦더위의 끝은 어디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9월에 접어들며 다음 주부터는 낮 기운이 조금씩 내려갑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제주는 열대야가 계속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내륙은 열대야 사라진 것만 해도 살겠어요. 그러니까요. 또 다음 주되면 이제 9월에 접어들면서 낮 기온도 조금씩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이 늦더위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